안녕하세요. 저는 싱어송라이터 송니린입니다. 오늘 이 무대처럼 크고 높은 곳이 아닌 작고 낮은 곳에서 음악하며 고군분투 중인 수많은 뮤지션들이 있습니다. 저 역시 그 중에 한 사람이고요. 그런 뮤지션을 찾아 조명하고 숨은 명곡들을 발굴하는 멜론 프로젝트 트랙제로를 통해서 더 많은 리스너 여러분들께 다가가는 중입니다.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. 트랙제로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서 특별한 순서를 소개하게 되었는데요. 멜론 뮤직 어워드가 선정한 K-POP 기대주 4팀 이름하여 2022 CHOICE 그 주인공들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